수 년 전, 평소 많은 시민들이 운동삼아 찾는 도심 속 숲길에 철조망이 세워지고 등산로가 가로막혔습니다. 해당 부지는 한 대학의 사유지로 밝혀졌는데요. 최근 이 지역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 걱정이 커졌습니다. 민원 25,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단거리 산행명소로 인기를 끄는 부천 원미산 둘레길. 15분쯤 오르다 보면 산 중턱 등산로에서 사유지 측량 지점이 보입니다.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 옆길 따라서 이렇게 한 대학의 사유지라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. 인근 가톨릭대가 측량 결과에 따라 산의 일부가 대학 소유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. 평소 운동을 위해 원미산을 자주 찾는 50대 양인수 씨는 큰 불만입니다. 해당 대학은 이미 3년 전 사유지를 중심으로 철조망과 안전 울타리 등을 일부 등산로에 설치했습니다. 기존 산책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빈축을 샀습니다. 시민들은 등산로 변경 등 공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지금 저하고 이렇게 측량한 이유는 차후에는 아무튼 철적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지금 중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질적거려요.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카톨릭 대학에서 물론 학교 부지라고 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가지고. 취재가 시작되자 가톨릭대 관계부서는 시기에 맞춘 정기적 측량이었고 등반로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사유지 표시를 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또다시 등산로를 변경하는 등 별도의 공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현재 등산로 일부에 설치된 울타리도 과거 원미산 내 불법 배드민턴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부천시는 시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시민들 어디로 다니냐. 결국은 옆에 딱 옆에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. 그로밖에 다닐 수가 없다. 여기 그냥 경계에 우리가 위치 말라고 해놓은 거고. 뭐 이렇게 뭐 뭐 헬스는 안 치겠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. 개인이나 기관 소유부지에 대한 잇따르는 지역 및 민원. 지자체에서 나서 강제 조치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생의지와 더불어 충분한 지역사회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.